인천 글로벌 캠퍼스 도서관은 최대 10개의 해외 명문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징성을 가진 도서관으로서 동서양 지식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학습 공동체 구축이라는 기관 비전을 담아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술 정보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점진적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현재 IGC 도서관은 보다 나은 창의성 개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. 학기 중 도서관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,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주말에는 휴가 납니다. 또한 학기 중 운영시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방학기간에는 평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휴가 납니다. 공사기간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4월 초에 개관하는 3층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, 2층 순으로 5월 중순에 개관함을 알려드립니다. 더불어 공사 상황에 따라 도서관 이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공사기간 동안 도서관 출입이 불가함에 따라 도서관은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은 이를 참고하시어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과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